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313페이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았죠. 매매만 신고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여서 전월세도 신고를 합니다. 어떤 걸 신고하느냐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그래서 모든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도 신고 대상이 아니죠. 주택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직 이 대통령령의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6월 1일 되기 전이기 때문에 6월 1일 되기 전에 아마 이제 금액도 나오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매매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임대차 신고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314페이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되는데 역시 아직 대통령령으로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확정되면 개정 법령을 특강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정을 적시가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양가로 2번,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정금 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입니다. 30일. 우리 남기 프린터는 35번에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2번, 3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신고하여 하나,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 원래 신고관청은 시, 군, 군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물을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5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신고 필정 발급 절차는 국토교통을 이용으로 정합니다. 양가로 3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준용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 행위에 관한 법제 4조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 행위를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다시 여기에 한 번 더 열거해야 되니까요. 2번,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의 금정에 관해서도 우리 매매 금정체계 구축 운영하는 것 등과 마찬가지로 준용한다. 그대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조사 등에 관해서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양가로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입니다. 먼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우리 거의 대부분 전입 신고하죠. 그런데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 전입 신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2 또는 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두 번씩이나 할 필요 없겠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대차 신고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바로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양가로 5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정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올해 신설됐으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아마 올해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특례도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이나 승리의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16페이지 맨 밑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외국인의 용어 정의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정부나 동그라미 7번 그 밖의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승리의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상호 하는 만큼 우리도 따라 하겠다는 이야기죠. 모든 국제 관례는 원래대로 상호주의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때까지는 미국이 경찰국가였잖아요. 세계. 그런데 지금은 G1, G2, 중국이 G2인데요. 앞으로는 G0 시대가 된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선망해왔던 미국도 별거 없잖아요.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G0, G2, G1 이런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인데요. 양가로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리얼에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보고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인데 28번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아니고 27번이네요. 27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치덕 특례네요.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군문자야 이렇게 27번 우리 암기 프린트는 군문자야 우리 교과서는 318페이지 기역, 니언, 디겟, 리얼이 있네 동그라미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여기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바로 위에 보니까 다만 법제 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법제 11조에 의한 허가는 다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법 11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라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허가 처분은 15일이냅니다. 15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15일. 우리 프린터에는 다 정리가 돼 있죠. 프린터는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번 허가받지 않냐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냐고요. 5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319페이지 메뉴에 보면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만 따로 특강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1개월, 1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1개월, 1개월이라는 숫자가 45번, 45번에 보면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번, 12번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행정형벌입니다. 외국인이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냐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벌규정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계약 2 외의 원인으로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인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20페이지 가태료 부과관청 및 통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는 전부 다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니은에 보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0일 이거 우리 숫자들에 나온 것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10일 40번 40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0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12번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320페이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요약 별표해 놓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인데 물론 이때 매매 계약은 제외입니다. 매매는 제외하고요. 매매는 500만 원 이하이 가태료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이 이외의 원인인데 계약이 이외의 원인 경매 등인 경우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이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민일 때 보유하던 것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취득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문제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아마 이게 기출 문제인데요. 말이 조금 애매하죠. 꼬여 있죠. 말이 중복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한다고요. 원칙적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근데 교환계약 증여계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한다. 외국인도 매매는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 30일 이내 신고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60일 이내 한 번 더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재결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60일 이내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경매는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기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미리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국적이 변경됐으면 계속 보유 신고를 6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이었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토지거래허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